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철저히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 영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새 삶을 경험한 어머니의 깊은 기도로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에 나갔었고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이 즐거워서 놀이처처럼 매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듭나지 못했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호주로 워킹을 다녀오느라 남자 동기들처럼 2년 늦게 졸업하였습니다. 호주도 다녀왔고 대학도 나름 나쁘지 않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백수로 지내게 되면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졸업을 하고 오빠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전혀 기도는 하지 않았었고 백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원망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매주 말씀을 듣고 울고 나눔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교회 공동체를 점점 멀리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저만의 동굴을 찾아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윤주와 목자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실 대학연합교회 창립 12주년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제가 다니던 교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문화적 충격을 받고 여긴 다시 못 올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한 번만 와보라는 주와의 말에 거절은 못하겠고 그럼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은 충격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 안에는 빛이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성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집중하며 나아가는 모습에 이 교회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일 설교 시간에 단임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하는 찰나에 단임 목사님께서 베이비 유엔 본부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전학을 간 학교가 영아원 아이들이 지정되어 다니던 학교였으며 그 아이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했기 때문에 영아원 아이들이라는 생각보다는 교회 동생들로 생각하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고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막연하지만 나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이 한 명은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임 목사님의 비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아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에 황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빈 봉투에 작정 금액을 써서 내라는 말씀에 얼마를 쓸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 적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건축 황금은 꼭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를 내야 할까요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가려고 모아둔 비상금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엄마 이름으로 결혼할 때 쓸 돈을 모으기로 한 적금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여행사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나에게 스스로 선물을 주려 했던 여행 자금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 큰 액수니 내 몫은 이걸로 충분해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희망에 차이는 얼굴로 말씀하셨고 저희는 저의 머리는 또 한 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 결혼 하나 못 보내줄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좋습니다. 단 그 통장은 엄마와 약속을 하고 만들었고 스스로 깨지 않기 위해 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엄마에게 모세센터 비전을 나누었을 때 엄마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만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어린이석은 행동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 사실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엄마를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회사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기도하며 문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어렵사리 비전 이야기를 나누고 적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단번에 너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 물질을 제가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우상으로 움켜쥐고 있던 돈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제 우상은 산산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무너진 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주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문제는 넘쳐만 갔고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자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꼬인 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얼굴이 돌리셨을까봐 두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이제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희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아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후로 제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훈련이라는 훈련 과정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제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게 되었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던 제가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엎어져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순종하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순종하고 난 후에 보니 제 삶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드렸던 적금 통장의 금액은 2년 동안 힘들게 모은 것이었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낌없이 성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이 채워져 있었고 저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해외여행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세워지면서 목자 모임이나 주님의 집을 가기 위해 야근도 하지 않고 일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의 영이 기쁨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딸인 제가 너무나도 존경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치도록 받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일 이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자로 양을 사랑하며 성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눌 수 있도록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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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